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가장 큰 공포는 죽음입니다.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죽는 순간까지 죽음의 존재를 외면합니다. 소수의 인간들은 죽은 후의 삶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.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죽음의 전형체를 파헤치려고 도전합니다. 저 또한 극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. 하지만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한 증거가 없다 보니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블랙홀의 내부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.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, 죽은 후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어디 있었을까? 로 질문을 바꾸었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불교에 이미 있던 말이었습니다. 불교에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풀어보자면 부모가 너를 낳기 전에 네 본래 모습은 무엇이냐? 입니다. 이 말은 중국 위산영우선사가 후배인 향엄지한선사에게 했던 질문입니다. 천재 중의 천재로 명성이 높았던 향엄이지만 그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쩔쩔 맵니다. 향엄스님은 사흘의 말미를 달라고 하고는 방으로 돌아와 답을 찾습니다.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책이란 책은 다 찾아보았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합니다. 그동안 헛공부를 했다는 생각에 좌개감이 든 향엄스님은 가지고 있던 책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길을 떠납니다. 수년을 떠돌아다닌 향엄은 해충국사의 무덤에 이르러 무덤을 정리하고 음집을 지은 후 오직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의 해답을 찾기를 몰두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빗자루로 마당을 쓸다가 돌 하나가 대나무에 부딪혀 탁 소리를 내는 순간 해답을 얻습니다. 제가 감히 향엄스님만한 위인은 못되지만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.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죽습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태어났습니다. 결국 죽음이란 상태의 변화에 불과합니다. 삶의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가 되었듯이 죽음의 상태에서 삶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제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졌습니다.